난 이곳을 사랑한다. 환장 오길! 비트에 맞춰 슬슬 발동 걸기 시작하는 클럽 안 의문의 견공! 스텝 밟는 솜씨도 수준급! 목만 겨우 축이고! 또다시 댄스 삼맥형! 클럽을 떠날 수 없는 견공! 가는 사연이 지금 밝혀집니다! 원없이 한참이나 스텝을 밟고 겨우 돌아가는 길 지칠 법도 하곤만 또다시 녀석의 발걸음이 급해진다 그의 눈에 꽂힌 건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 움직이는 조명빛! 클럽에서의 현란한 몸놀림! 이유가 바로 이 빛 때문이었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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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! 안 가네? 안 가! 네! 안 가요! 진짜 내구만 봐도 불빛만 큰 불빛을 원하는 것 같아요! 엄청 힘들죠! 그래서 저런 불빛은 데는 피해가죠! 빛이 한 번 꽂혔다 하면 한나절이니 피한다고 피해 보지만! 저는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! 귀신같이 불빛을 찾아내는 녀석! 이번엔 한놈 두시기 석섬!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! 아이고! 이곳이 바로 별천지다! 별천지! 성공! 주인의 말 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! 기회를 틈타! 다시 조명빛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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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이 오밤중에 때아닌 줄다리기 버티기 한 번 대단하다! 아이고! 가자! 절대 안 가네요! 네! 이렇게 빚을 때는 그냥 들고 쭉 걸어갔다가 거기 좀 벗어다 하면 다시 내려놔야 돼요!